제가 미국 주식을 하라 이렇게 할로이드를 가지고 쓴 건 아니고 여기 보시게 되면 한국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낮은 나라지 않습니까 이게 뭐 구조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나라의 여러분들 소위 자본주의 체제의 강점이라는 것이 자본시장이 성장하면서 나라가 성장하는 과실을 투자자들과 함께 나누는 건데 가장 낮지 않습니까 이게 2014년 13년부터 2022년이니까 이대로 가면 또 더 낮아지겠죠 지금 돈이 다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14조원 정도 돈이 빠졌다고 그러네요 보시게 되면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거론하는 것은 한 신문의 경제부장께서 정부가 이제 한국 정시 투자를 좀 더 이렇게 촉진하기 위해서 밸류업에 큰 기대를 걸지 말고 그냥 쏙 편하게 미국 주식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저마다 미국으로 탈출을 하고 있고 뭐 결론은 하나만한 이야기지만 결론은 정부의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밸류업에 큰 기대를 걸지 말고 그냥 쏙 편하게 미국 주식 사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의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에게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업 가치 재고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물으면 회의적인 반응이 주를 이룬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이 주식 전문가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소개하는 겁니다 배당을 확대하거나 자사적 소각을 통해 주주 가치를 끌어올린다는 방향은 맞지만 그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그런 장애물을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회의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한국은 많이 나아졌지만 회사에서 보게 되면 주주 중심의 여러분들 그런 배당 정책이나 그런 것이 조금 요원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너나 할 것이 다 지금 인정할 수 있는 거고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결론은 주주 중심의 그런 경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정부가 바꾸려고 하는데 정권가의 뿌리 깊은 한국 정시에 대한 불신은 국내 상위권 자산운용사 대표 a씨는 고객들에게 한국 대신 미국 주식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미국 수익률이 한국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습니까 고객들 입장에서 사기업의 자산운용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는 당연히 고객 입장에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수익률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뭘 가지고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한국 주식 사라고 이렇게 권할 겁니까 미국 수익률이 한국보다 월등하게 높기 때문입니다 2007년 말부터 2023년 말까지 16년간 한미 정시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나스닥 100 지수가 9.5배 엉충 뛰은 반면에 한국 코스피는 1.43배 정도 뛰었습니다 수익률을 비교하면 855% 대 43%로 거의 20배 차이입니다 한쪽은 혁신이 계속 일어나니까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도태를 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장기적으로 한 10년 20년을 보게 되면 수익률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겁니다 100만 원을 금리가 연 3%인 정기예금의 16년을 맡기면 세금을 빼고 원리금이 152만 원 불어나는데 코스피 수익률이 연 3%짜리 정기예금보다 낮았던 것이다 역사적 데이터로 분석해 볼 때 한국에서 밸류업 정책이 실행되더라도 코스피 수익률이 나스닥보다 높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나스닥보다 여러분들 높아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한쪽은 어마어마하게 혁신적인 나라니까 지금 여러분들 AI 열풍주를 주도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핑핑 돌 정도로 뭡니까 나라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대주주만 나무랄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거기다 이제 또 한국은 내수시장 자체가 계속해 축소되어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주식을 하라고 권하겠죠 그리고 미국 주식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강점이라는 것이 달러화 표시 자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원화 가치 변동에 대해서 좀 안전판을 구축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가 다 먼 거 하니까 알든 모르든 간에 전 세계는 지금 체제 경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도 체제 경쟁을 하고 경제도 체제 경쟁을 하고 정치만 관심들이 없는 거죠 돈은 뭐 금시에 이제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1990년대와 달리 지금이야 클릭 하나로 뭡니까 돈이 다 미국 정치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됐는데 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상속세 올릴 생각만 하고 뭐죠 정려세 올릴 생각만 하고 돈 어떻게 뜯어먹을 건가 생각하니까 한심한 거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미 발빠른 국내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팔고 미국 주식으로 갈아타고 있다 아니 젊은 사람들 벌써 수학개미라 해가 뭐죠 수학개미를 일찍 시작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겠죠 개인들은 올 들어 올해 들어서 5월 20일까지 14조 원을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 정치에서 작년 연간 순매도액 13조 8천억을 불과 5개월도 안 돼 넘어선 것이다 그러면 뭐 이번에 20조 뭐 이렇게 넘겠네요 한국 정치에서 빠져나간 개인 자금의 상당액이 미국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 일단 뭐 작전 같은 건 작전주는 없으니까 미국 시장 물론 뭐 거기도 사람 사는 데가 여러분 되니까 뭐 그런 장난들 아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런 장난치다 걸려들게 되면 철태를 맞으니까 어떻든 시장이 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동적이고 물론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달러와 자산을 갖고 있고 올 들어 수학개미의 미국 주식 순배수액의 7조 원을 넘었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 이탈이 정부가 밸류업을 추진하는 속에서도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미 신뢰를 많이 회복하기 어렵게 돼버린 것 대통령 말을 잘 안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도 안 믿는 거 아닙니까 2절만 할 때면 여러분들 작전주가 탄생해가지고 사람들의 속을 뒤집어 놓기 때문에 체제 경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거죠 체제 경쟁 개미들의 탈한국이 가속화될 경우 주식시장을 통해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는 밸류업 취지가 무사하게 해 줄 수 있다 이거하고 관계없이 여러분들 국제적인 수준에 걸맞게끔 투자자 우선 정책을 펴는 것은 꼭 필요한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세금 뜯을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 좀 편안하게 여기에 돈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리를 좀 해라 이야기죠 어떻게 정치 권력만 지면은 사람들한테 돈을 어떻게 하면 좀 잘 뜯어먹을 건가 이 생각만 하면 어떻게 되냐 이야기예요 이미 세상은 바뀌었고 당신들이 그렇게 하면은 그냥 돈은 그냥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은 사람은 나가기가 힘들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떠날 수 있고 여러분들 돈도 떠나는 것이 너무나 쉬운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나라를 떠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아니고